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어제 오후에 빅뉴스가 있었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물산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라는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기사를 잠시 보시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른바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년 6월 참여연대 등이 관련 사안을 고발한 지 7년 8개월,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삼바에 대한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바 분식회계라는 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고 뭐가 문제였고 재판부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또 검찰이 어차피 항소를 할 겁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 또 다뤄질 문제인데 이참에 1심 선고가 나온 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의 분식회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여러분들 다 하시는 것처럼 약간 고급 회계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삼바 분식회계의 기소와 1심 재판부의 그 무죄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뭘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바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죠 미국 바이오젠하고 이렇게 합작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2012년 초에 삼성바이오 에피스죠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초기의 지분율은 삼바가 90%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오젠의 1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분율은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제가 숫자를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 대 10의 지분율이었고 이렇게 지분율 격차가 크다 보니까 삼바는 에피스를 단독 지배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바는 90%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의 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젠한테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었어요 합작 계약을 할 때 뭐냐면 콜옵션입니다 이 콜옵션의 내용은 뭐냐면 삼바가 보유한 에피스 지분을 40% 정도 바이오젠이 사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냥 공짜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아주 약간의 약간의 대가를 지급하고 삼바가 가지고 있는 에피스 지분을 40%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리죠 그렇게 되면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바이오젠 50% 삼바 50% 에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지분율이 거의 동등한 관계로 가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삼바가 50% 플러스 한 주 바이오젠이 50% 마이너스 한 주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또 추가로 더 붙은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이렇게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거의 50대 50의 지분 관계로 가게 되면 에피스에 대해서 양측의 이사회 멤버를 동수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주총 통과 지분의 기준을 52%로 가져간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회를 동수로 가져가고 주총고 의결권 기준 지분을 52%로 지금 양측이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총고 의결권 통과시키려면 52%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한 회사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회 동수의 52% 의결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삼바의 단독 지배가 아니고 에피스는 이제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 지배 기업으로 변경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걸 일단 염두에 좀 두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이것은 삼바 입장에서 보면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 에피스 지분을 바이오젠한테 내줘야 되니까 삼바 입장에서는 부채죠 그런데 언제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가 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막 상승을 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삼바는 이 콜옵션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이오젠이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 다시 말해서 에피스의 가치가 충분히 높아진 시점이면 콜옵션 부채로 삼바가 자기 재무제표에 부채를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부채를 얼마로 인식을 해야 되느냐 에피스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콜옵션 부채를 얼마로 인식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에피스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에피스의 가치가 10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면 에피스 지분 40%를 바이오젠한테 떼줘야 되니까 삼바가 반영해야 되는 콜옵션 부채의 가치는 100 곱하기 40%에서 4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피스의 가치가 막 높아져 가지고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삼바는 에피스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콜옵션 부채를 삼바의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에피스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삼바는 에피스를 단독 지배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 콜옵션이 행사가 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사회 동수로 가게 되고 주총 통과 지분율 기준이 52%가 되면서 바이오젠과의 공동 지배 기업으로 에피스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배력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었죠 90%, 10% 바이오 에피스의 자본이 한 10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콜옵션 행사로 인해서 이제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가 아니고 공동 지배로 바뀌었다 그러면 회계적으로는 삼바 입장에서 봤을 때 회계적으로는 단독 지배 기업을 팔고 공동 지배 기업을 새로 취득하는 것처럼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뭘 팔고 산다고 해서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회계적으로만 그냥 장부상으로만 이름표를 갈아 끼우는 겁니다 에피스를 단독 지배 기업에서 공동 지배 기업으로 이름표만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표만 갈아 끼우는 것인데 회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새로 평가했더니 한 100 정도가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바는 에피스 지분을 90%를 가지고 있죠 에피스 지분 90%를 가지고 있는 삼바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상으로 에피스 장부상으로는 단독 지배 기업으로서의 에피스는 처분을 하는 겁니다 판다는 거죠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얼마를 지우느냐 9만큼 지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피스의 자본이 앞에서 10이라고 했잖아요 지분율이 90%니까 9만큼을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부상으로 새로 공동 지배 기업으로서 에피스를 취득하는 겁니다 장부상으로 새로운 에피스 공동 지배 기업이 된 에피스를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취득하는 에피스의 가치는 얼마냐 에피스 기업 가치 평가를 했더니 100인데 지분율이 90%니까 90의 에피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9라는 가치를 가진 에피스를 장부에서 지우고 90이라는 가치를 가진 에피스를 장부에 새로 집어넣으니까 90 빼기 9를 해서 81이라고 하는 처분이 생기는 겁니다 단독 지배 기업으로서의 에피스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90 빼기 9를 해서 81이라고 하는 처분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뭐냐 콜옵션 부채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에피스 가치를 새로 평가하는 이유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콜옵션 부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에피스 지분을 40%를 떼줘야 되는 의무입니다 콜옵션 부채는 얼마냐면 100 곱하기 40%라면 40이 되는데 제가 앞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약간의 대가를 산 바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이오젠으로부터 받는 약간의 대가를 우리가 그냥 5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산출하는 두 회사 사이에 서로 약속한 산출 공식이 있는데 그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무시를 하고 바이오젠으로부터 받는 약간의 대가를 5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피스 지분을 떼줘야 되는 것은 40만큼 떼줘야 되는데 그 대가로 받는 것은 5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콜옵션으로 인해서 산 바는 평가 손실을 35를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처분이익으로 81을 보게 되고 평가 손실, 콜옵션 평가 손실로 35를 보게 되니까 81에서 35를 쌤쌤 미치게 되면 손익 계산서 상으로는 무려 46이라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말 결산을 하면서 삼바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 에피스 관련된 처분 이익이 4.5조였어요 그 4.5조에서 콜옵션으로 인한 평가 손실을 빼고 순수하게 남긴 단기 순이익만 해도 한 2조 정도가 났단 말이죠 이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고위 분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은 수사를 해서 회계 분식으로 보고 기소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회계 기준서에 이런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검찰은 분식 회계로 기소를 하였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2년 중에 합작사 에피스를 설립을 했죠 삼바는 에피스를 단독 지배 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13년 14년 이렇게 쭉 가다가 자 15년 중에는 뭐 물산하고 모직 합병에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좀 이것도 이제 합병도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는 제쳐놓겠습니다 합병까지 엮어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자 15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물산 모직 합병에 있었고 15년 말에 가서 삼바가 결산을 하면서 어 에피스의 가치가 매우 매우 높아졌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반영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 에피스를 공동 지배 기업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했더니 5.3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삼바는 이제 공동 지배 기업 이름표를 단 에피스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평가액 5.3조에 삼바가 가진 지분 90%를 적용을 하면 4.8조원짜리 에피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단독 지배 기업 이름표를 달고 있던 에피스는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에피스의 자본의 90%를 적용했더니 0.3조밖에 안 되죠 4.8조짜리가 장부에 생겼는데 장부에서 빠지는 것은 0.3조니까 에피스 처분이익으로 4.5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콜옵션 부채로 가보겠습니다 콜옵션 부채는 얼마냐 5.3조에 삼바가 바이오젠한테 줘야 되는 40%를 적용하면 2.2조가 되는데 이 삼바가 40%를 넘겨주면서 바이오젠으로부터 받는 약간의 대가를 계산했더니 이게 0.4조가 되죠 2.2조를 뺏기는데 0.4조를 대가로 받으니까 콜옵션 평가 손실로 1.8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익 4.5조 평가 손실 1.8조 이거를 샘샘히 치니까 삼바는 세전이익으로 2.7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삼바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그전 해와 비교해서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 2014년하고 2015년에 삼바는 역시 한 천억과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는 회사가 되죠 왜냐하면 에피스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익은 영업이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아랫단으로 가기 때문에 14년, 15년에 영업 손실은 계속 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순 이익으로 가서는 14년도에 996억의 단기순 손실을 냈던 회사가 15년도에는 무려 1조 9천억 원의 단기순 이익을 낸 회사로 드라마틱하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가서는 14년도에 5,900억 자본 회사가 15년도에 삼바는 2조 7천억 자본 회사로 되는데 그 자본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4년도에는 누적결손이 3천억 정도 있었죠 그런데 15년도에 가니까 누적결손이 다 해소되고 나서도 이익여금으로 1조 6천억 원을 가지는 회사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삼바의 지배력 변화를 회계 처리를 하니까 세전이익으로 2.7조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증선위에서도 결론을 내고 시민단체에서도 주장을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한 논리는 뭐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피스 합작사를 설립할 때 두 회사 간의 합작 계약 내용을 보니까 바이오젠이 무슨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네 그런데 그 동의권 내용이 뭔지 보니까 에피스가 신제품을 추가하든지 생산활동이라든지 어떤 판권 같은 걸 매각할 때 바이오젠이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하더라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동의권을 고려를 할 때 이거는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양측이 지배력을 공유하는 형태였다 그래서 에피스는 2012년 무렵에 삼바의 단독 지배가 아니고 공동 지배가 맞았다 그러므로 2015년 말에 가서 삼바가 단독 지배에서 공동 지배로 지배력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은 틀린 거다 지배력에 변화가 없다 어차피 처음부터 공동 지배였고 15년도에도 공동 지배이기 때문에 지배력에 변화가 없다 원래부터 공동 지배였다 그러므로 에피스 가치를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4.5조 원의 지배력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유로 4.5조 원의 처분을 인식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식 회개를 한 것이다 라는 게 검찰의 기소 논리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2012년부터 이미 행사 가능성이 높은 콜옵션으로 봐야 한다 3.5에 지급해야 되는 약간의 대가보다는 콜옵션 가치가 높다면 바이오젠이 그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해서 회개 처리를 했어야 했다 콜옵션은 이미 12년부터 바이오젠이 부담해야 될 약간의 대가보다는 그때 이미 콜옵션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12년부터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에피스는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 기업으로 간주됐어야 한다 이런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그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의 이유는 뭐냐면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다 배척을 했습니다 어떻게 배척했냐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합작계약상의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이오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개상의 방어권에 해당될 뿐이다 지비력 판단에서 고려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고급회계 교과서에 보면 회개상의 방어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해서 바이오젠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동의권을 갖고 있었을 뿐이지 이게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회개상의 방어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배력과는 무관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012년에서 2014년은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시기였다 그 다음에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2012년에서 2014년까지는 에피스 지분의 공정 가치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불가능했다고 봐야 된다 또 바이오젠이 이 시기에 콜옵션을 행사할 만한 어떤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콜옵션을 바이오젠의 실질적인 권리로 보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틀린 이야기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주장입니다 이래서 삼바의 회계 분식 문제는 1심에서는 클리어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검찰이 항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2심에 가서 또 이 문제를 다투게 될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충 삼바의 회계 분식 이야기는 즐기는 골가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고 앞으로 2심이 진행되고 관련된 기사가 나오시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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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